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논란,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설명회가 지난번에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새출발기금은 윤석열표 배드뱅크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재탕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권 의견 수령과 소통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사실 이 설명회도 취소됐다가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당초 금융위가 이틀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자 금융위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금융위는 오늘 설명회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승부채의 80%, 치약차주는 9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설명회가 취소됐던 것도 현재 새출발기금의 논란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시끄러운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원금 감면율과 재정 부담입니다. 금융위는 최대 90% 감면안을 제시했고 오늘 설명회에서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높아 차주의 도덕자 케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계속 제기해왔었는데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대출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이 또한 포함되면서 금융권과 차주 양측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감면율을 10에서 50%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유지하기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 차주의 범위가 또 너무 넓어서 금융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출발기금 추진에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도 건대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의지가 완강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출발기금이 결국에는 윤석열표 배드뱅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마다 근데 배드뱅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배드뱅크가 설립돼 왔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마음금융,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면 배드뱅크로 10명 중 6명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았으나 4명은 탕감에도 불구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금 탕감률을 보면요. 이전 정부는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줬는데요. 이번 새출발기금은 90%로 배드뱅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때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이 새출발기금 때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드뱅크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결국은 지금 누가 다 부담하는 거야. 국민 혈수를 부담하는 거 아니야. 배드뱅크 출범 소식으로 연체일을 고의로 늘리거나 비탄감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일들도 상당했습니다. 또 간치금융 논란 등 이전 배드뱅크 사례를 봤을 때 금융권이 상당 비중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은 운영 때마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번 새출발기금에 대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정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놔두면 부실화가 될 채무라면은 유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빚을 내게 됐다. 그게 부실화됐다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제한 이런 거를 당하게 됐고 그걸 잘 지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렸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빚이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로 지난해 19년 말 대비 30%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다만 도덕적 혜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영클 비투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거는 본인 책임이겠죠.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차주하고의 관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해진 어떤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대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도덕적 혜의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비탄감 정책이 금융사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출발 기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윤다혜 기자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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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